전자리에 대한 공연 아니 아니 하지마 너 위험해 역시 포트에 있어 엄마 빨리 가 왜? 야 이거 너무 짧아 그럼 브레이크는 있잖아 브레이크 아니 빨리 가 나 무섭다고 엄마 나 무섭다고 그냥 가 엄마 나 앞에 가 김치 아빠 빨리 가 뭐가 무섭다고 그래 아 이렇게 이렇게 끝이 아니네 오케이 빨리 가 저기 여우 앉아있다 여우 책 먹는 여우 이거 여우 아니야? 이거 여우 아니야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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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알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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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면 이런 느낌일까요? 사람들이 조그매지고 아 나 조금 안좋아 이 지저분하고 이상해 생겼어 2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눈높이가 똑같다 저기 봐봐 제가 사무실 안에 있는 지저분 이 지저분이 좀 더 클까? 야 그래도 아빠가 좀 나는데 조금 더 클까? 아 패널이 날 부족해 얘 바로 어디에 둬야해? 와 직진! 직진 코스! 야 여기도 놀이터 재밌겠네 그렇게 아 나 거기 말려있다 여기 재밌겠다 어 근데 너무 애기들일건데? 아니야 하나도 안해줄거야 우리 있다가 여기서 놀자 아줌마 무섭지? 야 저정도 뭐가 무서워 무섭대 엄마 좀 꼭 잡고 있을게 하자랑에 무슨 열매있다 어 열매 이쁘다 하자랑에 무슨 열매 있다 아 벌써 끝이야? 열매 조금 따줄까? 어 오늘 익은게 없어 다왔어 너무 맛있다 마지막 빨리 가자 아냐 아냐 부딪쳐 부딪쳐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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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고맙다 이제 그 문제 이렇게